안녕하십니까 유동헌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제목 보시면 계속해서 종목 들여다봅니다. 알파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한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선 최근에 챗지pt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주가의 급등락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기술의 투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1등이 되고 누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엄청난 급등이 일어나고 나면 옥석 가리기가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서 사라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고 누가 규모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챗집pt든 아니면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 신사업이 만들어지는데 필수 조건인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산업만큼은 너무나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빅테크 첫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최근 발표한 4분기 실적과 최근 채챗집pt 돌풍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대표주자로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이 동사의 AI 역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전 정규장에서 7.3% 급등 후 실적 발표 후에 다시 시간의 거래에서 4.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광고주 광고지출 축소 및 강달러 영향을 받았습니다. 배출액은 760억 달러로 YOY 플러스 1% Q&Q 10%를 증가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2억 달러로 YOY 마이너스 16% Q&Q 플러스 6%로 컨센서스를 1.2% 하회했습니다. EPS는 1.05달러로 컨센을 12%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글 광고 매출액은 590억 달러로 YOY 마이너스 3.6% Q&Q 8.4%로 컨센서스를 2% 하회했습니다. 광고 매출의 72% 비중을 차지하는 검색 광고 매출액은 426억 달러로 1.6% 하락하면서 컨센을 1.5% 하회하며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행 및 소매 부문이 양호했고 금융 부문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액은 80억 달러로 7.8% 감소했고 컨센서스를 3.6% 하회했습니다. 틱톡과 경쟁 중인 쇼츠 수익과 지연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글 네트워크 매출액은 85억 달러로 8.9% 감소하며 컨센서스를 5.4% 하회했습니다. 경기에 더욱 민감한 이 두 사업부는 구글 검색 매출 대비 더 부진한 모습으로 역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액은 73억 달러로 32% 증가를 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갔지만 컨센서스를 1.5%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3.9%로 YOY 5.2%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0.4%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임직원 증가 영향으로 영업비용이 8.3% 증가한 부문이 이익률 하락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12,000명의 인원 감축을 계획하며 퇴직금이 19억에서 23억 달러를 발생하고 오피스를 축소하는 비용으로 5억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다가오는 1분기에 반영되어서 비용 절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KPX 측면에서 2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지니어링과 테크니컬 핵심 인력은 지속 고용하면서 사무실 및 인력은 최적화하고 기술 인프라 투자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구글과 유튜브는 계속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로 3위의 페이스북 대비 7에서 8배 수준인 월평균 748억에서 884억 번 방문한 모습입니다. 검색 엔진 중 구글의 점유율은 2022년 11월 기준 92.2%로 YOY 0.9% 증가한 모습입니다. 구글 크롬의 브라우저 점유율은 65.9%로 2.8% 증가했습니다. 유튜브는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1위의 앱이자 2위의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소셜네트워크 활성 사용자 중 유튜브는 유니크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수치가 1%로 관련 소셜네트워크 중 가장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중 가장 많은 사용시간을 자랑하는 앱은 동사의 경쟁사인 티톡이 월평균 23.5시간으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 그리고 영상 플랫폼까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동사이지만 지난해 11월 말 공개됐던 챗GPT는 5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끌어모으는 등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생성하는 등 획기적 성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UBS는 이 보고서에서 이 챗GPT가 지난달 월 활성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앞으로 MS의 빙 브라우저를 시작으로 MS 생태계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사의 순다르 피차의 CEO는 회사 내부적으로 적색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현지시간 2월 6일 챗GPT 대학마로 바드를 출시하며 이 구글 검색 엔진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동사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짧은 GIF 형식 동영상에서 이 바드는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답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8일 뉴욕 증시 종가 기준 주가는 7.4%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는 여전히 AI 관련 세계 최계의 기업으로서 향후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동사의 AI 역량은 AI 리서치 지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AI 리서치 지수는 200.2로 글로벌 조직과 그리고 기업 내 2위인 MIT의 107.1, 마소의 79.3을 대비했을 때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2년 머신러닝 분야 지식재산권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사는 2019년까지 마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으나 2020년부터 1위로 올라서 2022년까지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중 9.6%가 기계학습 관련 분야로서 유효 특허군 수가 2012년 128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서 급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인용 횟수 등으로 평가되는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동사는 AI 관련 수직적인 통합 생태계를 이루어 차별성과 경쟁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 측면에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와 TPU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들을 통한 서비스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보유한 기업입니다. 연산 부분에서 동사는 글로벌 11%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3대 기업입니다. TPU, 텐서 처리 장치는 동사의 AI 연산에 특화되어 맞춤 개발한 특정 용도용 직접 회로인 ASIC로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AI 컴퓨팅 능력을 평가하여서 AI 반도체 업체들의 수능 시험이라고도 불리는 MLPUF 지수에서 구글 TPU는 5개 부문 워크로드에서 가장 빠른 학습 시간을 기록하면서 NVIDIA의 A100보다 평균 1.42배 향상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동사의 TPU는 MS Azure에서 사용되는 NVIDIA의 A100보다도 최대 35에서 50% 비용 절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습 비용 절감은 향후 오픈소스 또는 유료 서비스 전환 시 가격 경쟁력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채 GPT가 선택한 유료 버전 상용화 결정은 긍정적으로도 보는 입장도 있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오픈소스의 강점이 사라지게 되어 향후 동사가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사례입니다. 이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테빌리티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를 하게 되면서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사용자들을 상당수 뺏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동사가 이 챗봇의 유료화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동사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AI 모델 측면에서 동사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업계 내 가장 정교한 프로그램인 이 람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연구원이 람다에 자각이 있을 정도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으로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구글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 AI 챗봇 바드 역시 이 람다를 활용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람다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이 조선일보 조상록 기자의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람다는 언어 이해와 언어 생성 능력이 결합한 이 생성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7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30억 개의 문서, 11억 개의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은 이 챗GPT와 동일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챗GPT와 비교했을 때 큰 차별점은 없으며 이 오히려 파라미터 수에서 챗GPT가 앞서곤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구글은 독보적인 무기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범위를 검색 기능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CNBC 방송 보도 내용으로서도 이 구글은 챗봇을 구글 검색 페이지에 적용해 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챗GPT의 경우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등 이 답변의 정확도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사는 AI 수직, 통합을 이룬 생태계를 보유한 만큼 이 동사에 정식 출시될 챗봇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지만 이미 독점했던 전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이 같은 경쟁 구도 자체만으로도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력과는 별개로 이 동사의 문제는 유료 서비스 전환율에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지금까지 무료였지만 챗봇 서비스가 추가되어 유료로 전환한다면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무료라고 고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도 무료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 후 유료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유튜브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으로 세계 2위의 방문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자는 8천만 명으로 넷플릭스의 2.3억 명, 스포티파이의 2.05억 명보다 적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동사의 선행 PER은 이 10배 수준으로서 본연 평균인 12.5배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8% 감소 후 내년에는 다시 12% 방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영업이익률은 30% 수준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동사는 현재 이 컨센서스 하루의 22.8% 리스크 프리미엄 6%를 적용시 56.1%의 상승 여력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픽테크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최근 발표한 동사의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서비스 기반 회사로 변화하는 이 동사의 기술 발전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은 양호한 이커머스 사업 성적을 보였으나 AWS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매출액은 1,492억 달러로 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억 달러로 21% 감소하면서 각각 컨센서스를 2.7% 상위 및 보압했습니다. 리비안 투자 평가 손실액은 23억 달러를 반영한 EPS 0.03달러로 컨센서스를 0.17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리테일 부문 매출액은 북미 지역이 933.6억 달러로 13.4% 증가했고 해외 부문은 344.6억 달러로 7.5%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각각 3.6에서 2.8% 상위했습니다. 해외 리테일 매출액은 환율 영향으로 8% 감소를 했으나 환율 제외 시 5%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AWS 매출액은 214억 달러로 20% 증가를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1.8% 하위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분기 대비 30% 이상 성장률을 지속하던 AWS는 3분기부터 27.5%로 성장성이 떨어진 후 이번 분기 20%로 둔화가 지속되면서 AWS 영업이익은 52억 달러로 1.7% 감소하며 컨센서스를 7% 하위했습니다. NDAC CEO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210억에서 1,260억 달러로 4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에 부합을 겨우 했고 영업이익은 0에서 40억 달러로 46% 감소를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일회성 비용 제외 시 54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토대로 영업이익 극감을 전망을 했습니다. 7월과 10월 이례적인 두 차례의 프라임데이와 11월 블랙프라이데이트 행사에서도 온라인 스토어 매출이 4분기에 2.3% 역상장했고 컨퍼런스콜에서도 이미 소비재 지출은 줄어들고 할인 상품 위주의 구매 패턴이 나온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WS 고객사의 비용 절감으로써 1월 AWS 매출 증가율은 10% 중반대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성장 둔화를 암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동사이지만 국건이 서비스 기반 회사로 변모하고 동시에 생산성 향상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과 서비스 타입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기존에는 제품 비중이 앞서던 모습에서 2022년부터 서비스 부문 매출이 53%로써 제품 부문 매출을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 부문 매출이 지속 증가한다면 동사의 생산성 및 마진율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를 위한 동사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일회성 비용 대부분은 북미 실적으로 계산되면서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세스 및 기술 개선으로 인해 아마존의 로지스틱 사업 부문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라인 운반 적재율이 개선된 운송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효율성이 지속적인 것을 확인하면서 계획대로 주문 처리 센터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생산성 향상 관련 예를 살펴보시면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밀도의 경우 아마존은 3200개로써 이는 글로벌 산업용 로봇 밀도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2년 기준 동사의 로봇 개수는 52만 개로써 매일 1000대의 로봇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ARK에 따르면 동사는 2030년까지 노동자보다 더 많은 로봇을 보유할 수 있고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비용 감소 측면에서 생산된 로봇 수가 누적 2배가 될 때마다 비용 감소가 50에서 60% 범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동사의 1P 그리고 3P 판매자의 총 거래 금융은 월마트를 앞지른 상황으로써 로봇 수가 증가시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지면서 비용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쿨에서 동사는 물류창고용 로봇 8 스페로우를 공개를 하여서 주문이행 프로세스를 관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WS 관련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WS는 지난 10년간 클라우드에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과 확장성을 위해 ARM 칩 디자인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서버형 프로세서인 그래비톤이 출시 3년 만에 MS와 구글 등 경쟁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 그래비톤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 칩 업체였던 인텔과 AMD보다도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그래비톤 3 칩은 기존 성능 대비 2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겐 쇼핑의 즐거움과 셀러에겐 더욱 효과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틱톡을 겨냥한 인스파이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아마존 고객이 마치 틱톡을 보는 것처럼 이미지 혹은 영상을 보면서 관련 제품을 쇼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냅챗과의 협업으로 AR 기술을 적용한 가상 시착 경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냅챗 렌즈를 통해서 아이웨어 제품을 스냅챗을 통해 시착해보고 아마존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산은 이번 분기 리비안의 전기배송 차량을 사용하여서 천만번째 패키지를 배송했습니다. 수천마일을 주행을 하면서 차량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 등을 검증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도입하는 리비안의 주요 차종은 일렉트리 딜리버리 밴 700으로서 다수의 첨단 보조 기능이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에겐 배송 루트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드라이버가 차량에 접근하거나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 짐칸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잠기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로보틱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담당인 이 마이리 부사장은 이 아마존 상용 EV 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창고에서부터 고객이 지정한 이 배송 장소까지의 작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면 총 4번의 바통 토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커스텀 전기배송차의 역할은 마지막 4번째인 바통을 이어받는 단계로써 아마존의 성공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상품을 받을 때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원마일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의 배송 효율과 노동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비안이 만든 커스텀 전기배송차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성이 여러 면에서 높아졌습니다. 운전 중에 집중력이 분산된 행위는 8.7배 감소를 했고 속도 초과 주행은 5.9배 감소를 했습니다. 추돌사고는 5.2배 감소를 했고 안전벨트 미착용은 19.3배 감소했습니다. 신호나 표지위반은 13배나 감소하는 등 계속해서 안정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존의 현재 선행 PER은 34배 수준으로 5년 평균치인 49배를 밑돌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올해는 8.5% 내년에는 12.5%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현재 컨셉스 ROE 25%,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4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벳 아마존을 들여다봤습니다. IT 산업에 있어서 대형 기술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P-Multiple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면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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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